영등포구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장외 인권 향상을 위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. 올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전면 온라인 행사로 전환돼 실시되며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,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. 페스티벌은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과 여성인권단체인 서울여성회부설 언니네 작은 도서관 등이 함께 주최하며 3일 동안 장애, 성평등 모든 사람의 인권을 테마로 진행됩니다. 행사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장애인권에 대해 관심 있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 www.nanain권festival.com 또는 카카오 채널 나나인권 페스티벌 검색을 통해 참여하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